자, 계속해서 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보석같은 사람, 김향선님 모십니다. 박수를 하나 해주세요. 저 뒤에도 박수 한 번 주세요. 이쪽에도. 저쪽이 우리의... 자, 나왔습니다. 저쪽이 우리의... 저쪽이 우리의 사랑, 끝만 마주쳐도 행복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다 풀리고 있는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끝만 마주쳐도 행복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다 풀리고 있는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보석같은 사람, 이 한몸 닮아쳐도 아깝지 않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개해봤습니다. 우아, 지고, 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걸음걸이도 섹시하십니다. 걸음걸이가... 걸어가시는데 이래 이래. 다른 분들 걸은 걸을 봤는데 아까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큰일 납니다 아가씨처럼 이렇게 딱 걸어야지 아름답게 이렇게 그래야 사랑받고 자세가 줘야지 사랑받고 아셨죠? 여기 사모님 환장한다 환장 저 오세요?